4. 마음 챙기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념처, 즉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혹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에서는 조금 독특한 설명이 되는데요. 물론 한국불교에 특히 가나선에 익숙한 분들은 챙김이란 말이 상당히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두를 챙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일단 제일 쉽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화두에 지속적으로 의증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화두를 챙긴다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정해진 대상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 마음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기울이는 것,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사티인데 이 사티는 어근이 뭔가 하면 서머러입니다. 서머러는 영어로 하면 리멤버라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영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억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경의 의미를 보면 단순한 기억이 아니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초기경에서 기억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사티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누사티나 아누사라나라는 또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티는 이거는 불교만의 독특한 고유한 중요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유학 가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이나교의 경전들, 그 다음 힌두교의 육파철학의 여러 숫떼라들을 사티가 나오는 것 나름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사티가 혹은 스무르티가 수행의 의미로는 다른 데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는 불교에만 고유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사티를 마음 챙김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로 옮기고 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운나바 바라문이라는 바라문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운나바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곧따마 준 자시여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이전에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마음을 의지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나바 바라문이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여쭙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여쭙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하셨고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우리는 오근을 의지하고 오근은 우리는 마음 혹은 의를 의지하고 이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탈 열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해탈 열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 중요한 수행방법, 그렇죠?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 운나바 경에서 마음 챙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고,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죠? 흩어지고 있는 것을 해탈 열반으로 지향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옮겼다고 첫째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최초 역경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안세고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안세고 스님이 중국에 왔고 그러니까 2세기 때 아이디로 따지면 한 150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48년? 이때쯤에 뭐를 옮겼는가 하면 수행에 관계된 중요한 경을 옮겼습니다. 그 경의 제목이 뭔가 하면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원제목이 뭐냐 하면 원제목은 아나, 빠나, 사띠, 숫다입니다. 그렇죠? 아나, 빠나, 사띠, 숫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나, 빠나를 안반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중국 뜻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음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에는 의역이 있고 뜻번역이 있고 음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마를, 그렇죠? 담마 혹은 다르마를 중국에서 달마라고 옮기면 이것은 음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음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를 우리는 법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뜻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반은 아나, 빠나를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아나를 안으로 옮겼고요. 안. 아 발음은 잘 안하거든요. 안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를 빼면 다 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반. 그래서 안반은 이거는 아나, 빠나는 들숨, 날숨 혹은 날숨, 들숨 덜숨, 날숨 덜숨, 날숨입니까? 들어가는숨 나오는숨 그러니까 이걸 들숨, 날숨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띠 바로 이 지금 마음챙김으로 오고 있는 이 사띠입니다. 사띠를 뭐로 옮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뜻번역입니다. 그죠? 앞에 오고는 아나, 빠나를 음력한 것이고 이거는 사띠를 뜻번역한 겁니다. 사띠를 수의 로 옮긴 겁니다. 자, 수는 지킬 숫자지요. 이 의가 뭡니까? 이 의는 다름 아닌 만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만호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이라 했죠. 그죠? 이게 만호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굉장한 진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죠? 그기고 이 선임의 어떤 수행의 경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덜숨, 날숨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 사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킨다는 것을 요새 우리 한국의 의미에서 보면 화두를 챙긴다. 이거하고 배대를 쳐가지고 마음 챙김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긴 것은 우리 안세고 스님께서 안반수의 라고 옮긴 이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그 한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안 해야되는데 근데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놓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 사띠를 염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염으로 옮겼는데 이 염으로 옮긴 이거를 우리는 잘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염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자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 그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마음 챙김을 중국에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1600, 1700년 전에 중국에서 사띠를 염으로 옮겼을 때는 이거를 그죠? 그때 당시에 역경사 선님들께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 마음이 지금을 지키는 것. 우리 불교 수행은 결국은 지금 여기잖아요. 초기 불교부터 뒤태와 담매라고 해서죠. 그래서 우리 현금, 현법 이런 것을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고 무화로 통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띠이기 때문에 염으로 옮긴 것 아닌가.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띠은 지금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으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오롯이 챙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 챙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을 사실은 우리 초기경에서 마음 챙김과 관계되는 초기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제에도 나와 있지만 교제로 보면 우리는 초기경에서 마음 챙김을 쓰라고 있는 경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대념처경으로 옮겨지고 있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입니다. 이것은 D가 니까야 22번째 경이고 똑같은 경이 맞지만 니까야의 10번째 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념처경은 우리 마음 챙김의 주제를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챙김의 주제는 우리 그래서 사념처라는 거잖아요. 신, 수, 심법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여기서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념처 있잖아요. 대상 중에 몸에 관계되는 것만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몸에 관계되는 것이 주제가 다 합치면 14가지가 되거든요. 이 14가지를 따로 떼어서 하나의 경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이 우리 맞지만 니까야의 119번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 이렇게 한번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항신염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염신경으로 또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염신경 까야 갖다 사뛰 수 있다 거든요. 그래서 몸에 마음 챙기는 경.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거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주제는 14가지라고 그랬죠. 이 14가지 주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아나, 빠나입니다. 그렇죠? 들숨, 날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숨, 날숨만 따로 모아가지고 나타나는 경이 맞지만 니까야 118번째 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이렇게 됩니다. 아나, 빠나, 사티숨 다 되고요. 한문으로 하자면 사실은 입출식이라 해야 정확한데 우리는 출입이란 말이 더 익숙하니까요. 출입, 우리 호흡은 식자로 옮기잖아요. 출입식, 그렇죠? 염, 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이 마음 챙김에 관한 기본 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상류다 니까에 보면은 마음 챙김에 관계되는 상류다가 또 한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초경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경들이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표되는 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주제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크게 신수심법 네 가지입니다. 자,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 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14가지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첫째가 들숨, 날숨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현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 들숨, 날숨입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들었을지라도 호흡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시간 챙기고 집중하고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부치님께서는 들숨, 날숨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의 경으로 또 설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몸이 있으면은 제일 우리가 분명한 것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행주, 좌화입니다. 그 몸의 좌세, 그렇죠? 가고, 오고, 그렇죠? 행, 주는 머무르는 것, 좌는 앉는 것, 와는 눕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네 가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의 마음을 챙겨서 잘 살펴보고, 그렇죠? 들어가고, 집중하고 하는 수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외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그렇죠? 몸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행주, 좌화의 어묵, 동정, 착의 깃반, 그 다음에 대소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묵, 동정, 그렇죠?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렇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그렇죠? 마음 챙겨 가지고 그거를 잘 살펴볼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은 물론 수백, 수천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초기경에서 부친께서는 우리 몸을 32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몸털, 머리털, 이렇게 해서 몸을 32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의 하나를 마음 챙겨서, 그렇죠? 집중하고 챙겨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뭡니까? 불구해서 지수, 화풍, 사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의 성분, 물의 성분, 불의 성분, 바람의 성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것의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게끔 하는 수행. 그 외에 또 뭡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거고 죽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어서 공동무지로 가서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것이 해체되어 가지고 해골이 되고 내 중에는 그 뼈 따고까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누어서 공동무지로 관찰이라는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부 14가지 주제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가 대념 측연과 그 주석서를 모아 가지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 해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계정판에서 지금 3판까지 나와서 꽤 많은 불자님들이 호응을 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그냥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한 가지, 혹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죄송합니다. 몸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느낌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 가지 혹은 더 자세하게 하면 9가지. 마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 혹은 더 자세하게 하면 16가지.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5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21가지 혹은 그죠? 그 44가지에 대해서 마음 챙길 것을 우리가 마음 챙기는 공부를 쓰라고 있는 것이 대념 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념 측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머지 37조도품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릴 때 자연스럽게 또 다시 한 번 응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나머지 시간 한 4, 5분 동안은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의 요점을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마음 챙김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신수, 신법은 나 자신입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마음, 내한테 일어나는 심리현상들. 이거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학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부처님께서는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가 사실은 오온의 세 번째인 상을 빼고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오온에서 말하는 우리 색온과 같습니다. 수는 말 그대로 오온에서 말하는 수온과 같고 심은 오온에서 말하는 우리 다섯 번째인 식온과 같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여기에는 오온에서 말하는 상온과 행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대상으로 나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오온이 아닌 신수, 신법의 네 가지로 분해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해탈은 누가 합니까? 해탈은 내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 자신을 뭡니까? 해체하고 분해해서 살펴봐서 그렇죠?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 이것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나 이라면 고정불변한 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고정불변한 내가, 나 이라면 벌써 우리는 고정불변한 아트만이나 진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교학적으로도 색수, 상향식, 오온으로 해체하셨고 수행에서도 신수, 신법으로 해체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뭉쳐두면 속습니다. 그렇죠? 뭉쳐두면, 우리가 사실 속는 것은 다 뭉쳐두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머리칼, 코, 입, 이런 것이 해체해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법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체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무상, 고, 무화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는 그거를 쓰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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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 챙김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입마 열면 수행은 주객을 초월한 것, 너도 나도 없는 것, 대상을 초월한 것,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자면, 그것이 옳다 틀린다 저는 판단을 하기 싫습니다만,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초보자의 입장에서, 막 수행을 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대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멍청하게 있는 거잖아요. 관념에 빠져 있고 멍청하게 되어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의 도체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정해서, 그 대상을 챙겨서, 그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을 무상고 무하로 통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염정회, 우리 신정진 염정회였잖아요. 염, 마음 챙김, 정산매, 해, 통찰지. 이것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수행은 주객을 초월하는 것. 이렇게 한국 불교에 너무 급해요. 급행열차를 탈락하지 마시고, 그렇죠? 급행열차를 탈락하지 마시고,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체의 방법론을 빌려가지고, 하나하나 사유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가지고, 그 대상을 챙기는 것이 먼저 수행이 돼야, 그 사람한테 수행의 진전이 있는 거지. 갓난아기한테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기한테, 그렇죠?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안 그러면 혹은 갓난아기가 낳았는데 벌써, 그렇죠? 장가 보내서, 그렇죠? 또 아기 낳는 것까지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 모순이고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챙김의 확립은, 마음챙김 수행은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념체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념체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챙김의 수행의 결론은 뭔가 하면,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념체경 맨 마지막, 신수신법 법념체에서 맨 마지막 주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고집 멸도를 통찰해서, 우리가 안야라고 합니다. 저는 구경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의 지혜를 얻어서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